대담이 막판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여섯 번째는 강화도 조약의 제10관 치외법권과 관련 특히 이 부분이 많이 논의가 돼요 치외법권 관련해서 지나치게 불평등 조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교과서 서술을 보면 일본인 범죄자는 일본 관원이 재판한다 그다음에 이러한 것을 영사재판권이다 치외법권이다 이것을 인정해줘서 우리나라의 사법권을 침해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저도 많이 배우고 듣고 이것은 조선의 주권을 침해한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 중에 하나다 이것은 누구든지 이야기하죠 그런데 식관은 교과서에는 제가 지금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식관을 보면 교과서에는 조선의 항구에서 조선인을 대상으로 일본인이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제10관을 읽어보면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각 항구에 있으면서 만약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과 관계되면 모두 일본국의 심리와 판단에 기속시키며 교과서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뒤에 부분 이야기하죠 뒤에는 만약 조선국 인민이 죄를 범한 것이 일본국 인민에게 관계되면 모두 조선관리의 조사 판단에 맡겨서 각각 그 나라의 법률을 근거로 신문하고 판단하여 털것만큼도 덮어주거나 편파적으로 숨겨주는 일이 없이 공평하고 온당하게 처리할 것을 힘쓴다 이건 뭐냐면 우리 개항장에서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인 범죄자는 일본이 재판하고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조선인 범죄자는 조선이 재판하고 그런데 교과서에는 뒷부분을 빼버립니다 뒷부분을 빼버렸네 앞에 가면 이야기해서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인 범죄자는 일본이 재판한다 불평등하다 이겁니다 문제가 되네요 선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이걸 가지고 치외법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 이야기를 많이 쓰죠 치외법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치외법권이라는 것은 일단 대상이 국가원수를 하든가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과 같은 공무원들 그다음에 국제기구에 소속된 임원들 이런 사람들이 치외법권 대상이죠 기본적으로 여기는 상인들이고 민간인입니다 치외법권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없이 치외법권이 말이 됐냐고 했더니 이번 교과서에는 치외법권이 두 군데만 가로 속에 있고 나머지 다 치외법권에 빠졌습니다 성깔 거듭네 이제 보면 개항장 내에서 범죄에 대해서 일본인은 일본인 일본관리에게 맡기고 조선인은 조선관리에게 맡기는 뭡니까? 재판? 관할권이죠 관할권을 매각에 구분했네 네 그렇죠 만약에 이 조항이 교과서대로 지금은 치외법권이라는 말이 거의 다 빠졌습니다 지난번 교과서에는 완전히 치외법권이라고 했으니까 치외법권 조항이고 또 영사재판권 조항이면 조선인도 치외법권 대상입니다 재식관에는 조선인도 되어 있으니까 재식관을 치외법권 조항이라고 한다면 일본인도 대상이 되지만 조선인도 대상이 되고 일본 상인 민간인 조선인 민간인도 치외법권 대상이라는 말이 되거든요 마련되는 그러니까 지금 재식관은 저거는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지금 각인이 되어있는 부분이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저걸 알고 우리도 그렇게 교과서 배웠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일본인 범죄자는 일본이 조선인 범죄자는 조선이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일본하고 미일 통상조약 맺을 때도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일본의 개항을 요구해서 조약을 맺을 때 미국과 일본의 사법체계가 달랐던 거죠 또 이때는 일본과 조선의 사법체계가 다른 거예요 일본은 나름대로 삼심전이 해서 사법체계가 갖춰져 있고 조선은 뭡니까? 원님 재판 아닙니까? 원님 재판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식 짓고 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줄이 틀고 사정없이 내려쳐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법체계가 갖춰져서 정상적인 재판에 의해서 처벌되는 처벌하고 처벌받는 그런 나라에서 자국민들이 조선에서 재판 절차도 없이 동원에 꿀 앉혀놓고 그렇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리고 심지어는 물고 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자국민은 거기 맡겨놓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 백성들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 안에서만큼은 너희 국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이게 재판 가능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외교관계를 맺을 때 저 미개국에 가서 술 먹는다고 처벌하고 그 다음에 여자 손잡았다고 손목 잘라버리고 그럼 우리 국민들 맡겨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이 범위 내에서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너희들 국민은 너희들이 재판해라 이렇게 서로 재판 관할권을 나눈 거죠 그렇게 재판 관할권이나 그런 용어를 써야겠네요 그렇죠 지혜법권이라는 용어를 쓰면 절대 안 돼요 지혜법권도 쓰면 안 되고 영사재판권도 써서 안 되는 게 영사가 재판한다는 뜻이거든요 영사가 조선인을 재판합니까? 그러면 제시권에서 그 다음에 영사는 이때는 영사가 설치되지도 않았고 최초의 일본인 영사가 온 것은 1883년입니다 7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영사재판권도 안 맞고 지혜법권도 안 맞고 다 안 맞는 거죠 결국은 이거는 범죄인의 재판 관할권을 규정한 것이지 영사재판권도 아니고 시혜법권도 아니다 그런데 조미조약에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조미조약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하고 미국하고 미일화친조약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있고 여기 보면 만약 조선이 이후 법률과 앞에 내용은 아까 제시권하고 같은데 좀 더 복잡합니다 나중에 맺어져서 아주 자세하죠 만약 조선이 이후 법률과 심판하는 법을 개정하여 미국에서 볼 때 미국의 법률 및 심판하는 법과 서로 부합하면 즉시 미국 관원이 조선에서 심리 판단하던 권한을 회수하고 이후 조선 경례의 미국 인민들을 곧 조선 지방관의 관할에 기속시킨다 이렇게 조미조약에서는 이렇게 또 규정을 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선의 사법체계라는 것이 도저히 문명국가로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결국 1894년 가부기억 때부터 사법권이 자꾸 발전을 하죠 얼마나 잔인했겠습니까 구한말이라는 이때 사형이 행행하던 때였으니까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사실대로 이야기해도 사또가 어느 안전일로 거짓말하냐고 또 때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네들 국민을 맡겨놓지 않겠죠 당연히 이것은 재판 관할 건의 문제지 이거는 치외법권이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교과서에서는 영사재판권이라고 쓴 교과서가 6군데 그리고 영사재판권하고 영사재판권과 과로해서 치외법권 쓴 교과서가 2군데입니다 지난번 교과서에는 다 치외법권이라고 써놨어요 많이 개선이 됐네 제가 이걸 수없이 문제 제기했더니 이나마 이렇게 되는데 이 영사재판권도 안 맞는 겁니다 지금 이 교과서에 동화출판사 아 비상이구나 영사재판권 교과서 옆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국제법에서 외국인이 현재 거주하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권리 이게 영사재판권입니까 이게 치외법권 아닙니까 영사재판권과 치외법권의 의미조차도 모르고 교과서에 쓰는 거죠 저기서 지금 국사교과서 중에서 가장 시장점유율이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이번 교과서는 아직은 제가 자료를 입수 못했고요 지난번까지만 지난번은 미래엔하고 비상교육, 천재교육 이 세 개가 아마 미래엔이 제일 높았죠 지금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교과서가 객관성을 봤을 때 지금 미래엔 같은 경우 동화출판사 정말 문제가 심각한 그런 교과서죠 미래엔하고 동화 같은 경우 동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진입한 CMAS CMAS 그건 아주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헤네메두 그나마 좀 특이하게 금성출판사 교과서가 객관성인 애를 썼더라고요 지학사가 옛날에 한참 지학사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별 차이도 없습니다 과거에 우파교과서에서 공격을 많이 받았던 그건 교학사 지금 교과서는 아예 교과서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지학사는 지난번 교과서에서 제가 조사한 바라는 오류가 상당히 가장 많았던 그런 출판사 중에 하나고 그런데 문제는 어느 교과서 할 것도 없이 이러한 왜곡은 똑같다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한국사라는 것이 공공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표가 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참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그렇죠 그게 부모들만 애가 타겠네요 부모들이 책 봐도 모르고 부모들이 그리고 이야기하면 제가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흥선대원군은 자격이 없다고 그러면 무슨 소리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꽤 있고 이제 제 10강까지 다 끝났는데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이게 쉽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그럼 이거는 치외법권 문제를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치외법권은 기본적으로 영사재판권도 치외법권도 해당상이 없다 조선 개항장에서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인 범죄자는 일본이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조선 범죄자는 조선이 재판하는 누가 재판하느냐를 정한 재판 관할권의 문제입니다 관할권을 정한 것이지 영사재판권도 치외법권도 어느 것도 아니다 만약에 치외법권이면 식관에 있는 조선인도 치외법권 대상이 되는 또 영사재판권 주항이면 조선인도 영사의 재판을 받는 그런 마련되는 그러니까 이건 지금까지 가장 잘못 가르친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는 일본에게 피해당했다 사법권 침해당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런 내용이 뭔지도 수없이 문제 제기했는데도 겨우 치외법권이라는 용어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과서를 쓰고 있습니다 논문도 쓰고